안녕하세요 형님들 차트덕구 뚱보영 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죠 형님들 요새 기분 좋으시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구요 요새 좀 밝아진 모습입니다 형님들 여기 눌러서 꼭 다시 한번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부자 되십시오 자 이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고 제가 생각하는 로봇 관련주의 1,2등은 부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구요 이 두 종목이 어쨌든 1,2등을 다투면서 산업 전반을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보기에 형님들이 보시기에 규모가 커 보이긴 하지만 얘들 산업 전반에 미래 전반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엄청나게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얘네 자체가 커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섹터다 그래서 일단은 얘네 쪽에 집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만 6천원이네요 이런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림 한 장 보시면서 시작할게요 이게 우리나라 로봇주의 로봇주 우리나라 로봇주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ETF구요 월봉이구요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이죠 글로벌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어쨌든 미래를 봤을 때 이만큼 유망하다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얘들이 떨어지는 과정도 똑같아요 조정을 크게 받았죠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 얘는 바로 회복을 해서 여기를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돌파를 위해서 앞으로 꺼도 나가겠죠 왜냐하면 산업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는 섹터니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네는 이제 겨우 바닥 잡고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키높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가 키높이가 맞추려면 그럼 이 열쇠의 주인공이 누가 되겠냐 이거죠 열쇠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 섹터 자체를 끌어올릴만한 덩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덩치들이 그렇죠 그러려면은 후보군이 두산 로봇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봇틱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1,2번으로 보는 거예요 더기나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 이번에 두산 바켓을 얹잖아요 두산 바켓을 얹으면서 갑자기 2조짜리가 12조에서 13조를 얹어 먹었잖아요 공짜로 그렇죠 뭐 레인보우 로봇틱스야 얘는 또 삼성을 뒤에 얹고 그렇죠 덩치를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지금 섹터에서 얘네 두 회사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얘네가 열쇠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연밀히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더 보실게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표시했어요 먼저 가실 분 모집합니다 먼저 가실 분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먼저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구간은 고점이 아니라 돌파되어야 될 구간입니다 돌파되어야 될 구간이고 미래 섹터로 봤을 때는 여기는 나중에 되면 지금의 요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요정도 요정도가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만큼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겁니다 이걸 뚫고서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왜 자꾸 제가 로봇 로봇 노래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엔비디아가 AI기 초창기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AI 과정이라고 본다면 AI가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뚫고 나서 지금의 엔비디아가 된 거예요 여기를 뚫고 나서 지금의 엔비디아가 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가실 분 모집하는데 누구냐? 레인보우 로봇틱스냐? 두산 로봇틱스냐? 형님들은 어디다 배팅을 하실 거예요? 저는요 둘 다요 혼자서 끌어나갈 만큼 파이가 짝지가 않습니다 둘 다 갈 거로 봐요 근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가고 그 차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두산 로봇틱스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다루는 이유가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형님들 인지하시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좋게 봅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좋게 보고 두산 로봇틱스도 좋게 보니까 우리가 일단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그쵸? 밑에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회사를 소개하면 회사는 2011년 카이스트 여기서 이제 모체죠 카이스트 모체 그러니까 모체의 기반이 되게 좋습니다 모체의 기반이 되게 좋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삼성이 인수를 하죠 삼성이 그래서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또 등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좀 이따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0.22% 또 추가 매입으로 14.99%까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콜옵션을 보유하면서 최대 59.94% 60%까지 지금 확보할 수 있어요 마음이 못 깨달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요새 삼성이 어려운데 삼성이 어쨌든 미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전처럼 물론 반도체 당연히 축이겠죠 근데 이전처럼 반도체만으로 축으로 다시 예전에 글로리한 삼성을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축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로봇 시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축이 있죠 근데 같이 보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같이 보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얘 로봇 파이가 바이오 파이보다 결코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 AI 로봇 솔루션 협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점으로 삼는 게 이제는 하나의 산업에서 하나의 산업에서 어떠한 제품군 하나로 인해서 이게 뭐 히트 상품이 될 수는 있으나 이걸로 인해서 미래를 끌어가고 성장동력을 시키는 이제는 부족하다 섹터들 자체가 앞으로는 융합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를 보시면 두산 로봇틱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뭘 자꾸 융합을 시키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AI 로봇 솔루션 협력을 합니다 그 AI 솔루션 기업 플라입이라는 데 가고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체결했고요 AI 로봇 산업용 솔루션 패키지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가면 또 해외 연구 협력을 하는데 카이스트는 뭐 당연히 모체니까 그렇고 MIT 하고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에요 머스크가 말했잖아요 1인 1 로봇 시대가 온다 그렇죠 1인 1 로봇 시대가 온다 근데 이게 거짓말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면에 의해서 지금 어쨌든 방향성도 잘 잡고 움직임도 괜찮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형 양팔 로봇이 있는데 얘는 어차피 지금 현재 주력 로봇이에요 얘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에서 큰 잠재적을 갖고 있다는데 만약에 요거 하나로 만약에 히트 싣고 있다 그럼 저는 이 기업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천문 마운트 시스템을 개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스페이스X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페이스X 그렇죠 얘는 1인 1로봇 그렇죠 지금 테슬라와 괴가 참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로봇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가 왔다는 거예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의 큰 그림의 로봇 시장을 아주 크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단순 로봇이 아니라 AI도 접합시키고 기타 기술도 접합시킨 어쨌든 접합형 로봇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어차피 진출하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생각은 전부 다 동일해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접점이 맞아서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신규수를 개발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파일을 선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선도해서 먹는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한 어쨌든 부가가치가 따르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AI 시장에서 선점을 했고 그 선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세계 1등 기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넓어질 파이에 지금 미국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다들 미친듯이 눈독들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딱 이거에 견져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기업의 행보를 우리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 두 기업의 행보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얘네가 못 크면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 자체가 후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반도체라는 세계의 흐름과 맞춰가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이 맞춰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없는데 지금은 뭐 의료 쪽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만 얘들은 그냥 기술을 팔아먹고 있는 수준이고 그죠 로얄티를 우리가 만들어서 받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봇시장에서 로봇시장에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국가 어쨌든 지금 반도체로 일어났던 위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로보틱스의 월봉을 보시면 월봉의 흐름이 이렇거든요 월봉이 흐른데 이 부분을 어쨌든지간에 로보틱스는 돌파는 할 것이다 돌파는 하는데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럼 지금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쨌든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싸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진 상태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누르겠죠 그렇죠 여기서 바닥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기차로 1차로 바닥이 제 강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체 아실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바닥을 보통의 경우는 저는 무조건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투자하는 공간이 아니다 얘기에요 근데 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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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반대로 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라 여기서 했으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여기서라도 해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는데 만약에 지금 월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만약에 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잡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너무 고점으로 보여요 딱 보일 때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정체되고 있는 이 구간 어쨌든 가격은 쌍 구간입니다 가격이 쌍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지면 추가를 해라 추가를 해라 어 저희가 뭐 제가 항상 뭐 저희 그 모토지 않습니까 세 번 사고 그렇죠 손절 없고 그렇죠 소문 없고 시나리오대로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그려드리는 거야 사고 올라가라 근데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를 타라 그렇죠 세 번을 사는 거잖아요 그건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야 세 번은 아예 안 올 거라고 봐요 저는 세 번까지는 안 온다고 봐요 그럼 로봇 섹터가 없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고 이거 두 번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럼 뭐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알아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 거의 매일 또 이제 등판을 해서 뭐 선생님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게요 지금 뭐 어쨌든 하면 지금 다 풀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20월봉이죠 이 20개월 선 이 선이 아직 돌파되지 않았으니까 돌파되고 나면 좀 늦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서 물고 들어가라 물고 들어가라 그렇죠 물고 들어가라 일단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물고 들어가고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서 2차를 풀어라 2차를 들어가라 오케이 지금 여기는 1차를 들어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두산하고 로보틱스하고 대리모 로보틱스하고 1,2등인데 이 부분들은 두 개를 다 보유해봅시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튈지 모르겠어 둘 다 가요 둘 다 갑니다 제가 장담하고 둘 다 가는데 둘 다 가는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가니에 따라서 수행률 차이가 3차가 완별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간 놈에 충분히 다 뽑으면 온 다음에 뒤에 거 타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형님들이 또 보급창고 그렇죠 뚱고 보급창고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어제 제가 보급창고 종목들을 또 10개에서 11개 올렸습니다 10개에서 11개 올렸는데 형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매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올리는 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형님들한테 뭐 오늘 올라갔으니까 당장 오늘 사세요 내일 바로 사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느긋한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어찌 됐든 형님들이 빨리 보고서 어쨌든 시나리오들을 형님들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형님들이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르셔야 되니까 그 고르는 과정들에 시간을 형님들이 좀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종목 중에 이게 있어요 sp소프트라고 있어요 제가 요날 파란 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 무조건 추격해라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추격을 하셨나요 형님들 하신 분 계세요 하시면은 지금 상한값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 스타트 관심있어를 표명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형님들이 관심있어 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뭐 여기서 더 가서 여기까지 더 가고 나서 이제 눌릴지 여기서 다시 또 눌릴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번 달에 시 어떤 모습이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눌리는 구간에서 또 사야 돼요 그렇죠 또 사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갈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요 들어와서 이날이죠 13일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다시 들어올 때 자꾸 공략하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드렸잖아요 이거 거래표 들어오는 것까지 아이고 뭐야 어떻게 간 거야 이거 뭐죠 원인컬딩스카이 나와 갑자기 이거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그림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그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살아 그랬더니 어땠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림도 똑같네 그죠 어때요 제가 무당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려요 돈의 흐름만 보면 이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 부분을 형님들하고 이제 했을 때 얼마나 기다릴 수 있고 얼마나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10개에서 11개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0개에서 11개를 드리니까 그중에서 형님들이 종목에 어차피 섹터에 형님들도 맞춰야 되잖아요 형님들은 로봇 좋아하는데 갑자기 로봇 좋아하는데 의약품을 사라고 그래 그럼 손이 잘 안 가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뭐 미래지향적인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굴뚝줄을 사라고 그래 그럼 손 안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거 섹터라는 게 없어요 사실 제가 큰 그림은 큰 그림은 섹터를 갖습니다 가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전지 지금 대장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자율주행 거 하고 있는 거랑 또 로봇 로봇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섹터를 갖고 가는 건 가요 또 뭐 있는데 아 머리가 이제 약간 돌이 되나 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뭐 섹터를 가지고 가는 거 큰 그림은 큰 종목들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그 외에 이제 어차피 세수하게 나올 수 있는 거 형님들이 단기간에 또 먹을 수 있고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그냥 돈만 보고 해요 돈만 보고 형님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따라 하시면 돼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제 아시 아 모르시겠구나 들어오시는 방법은 요겁니다 여기로 여기로 해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문자를 주시면 오늘은 무슨 종목이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했으니까 레인보우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뭐라고 치셔도 상관없죠 치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고 승인해드리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당연히 pdf 파일을 비롯한 자료들도 올라가 있고요 뉴스 소식들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보급창고들 보급창고들 종목들도 막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형님들이 형님들 스케줄에 따라서 형님들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제가 세워놓은 과설을 가지고 형님들이 투자 투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볼게요 잠깐 보세요 이거는 원샷 원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죠 뭐 많이 세 번 이상 매수할 때도 있겠죠 단기 여름을 보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메인 종목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메인 종목 외에 형님들이 좋은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거를 어디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대화방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우선 한번 보시죠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종목 보실 것은 원이홀딩스입니다 원이홀딩스 자 좀 느려지니까 좀 스킵할게요 빠르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추천을 먼저 했습니다 종가에서 종가가 아니라 종가 끝나고 저녁 8시에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날 하는데 혹시 못 사셨을까 봐 이렇게 메모까지 표시해가지고 요 날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마자 큰 수익이 났다 그렇죠 원이홀딩스 뭐 여기도 돈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뭐 이전 그림이니까 이렇게 추천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원이홀딩스는 하고 나서 이제 적극 매수 구간이다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미리 말씀드리고 지나가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형님들 할 시간들을 이틀이나 드렸으니까 그죠 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 동영상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요 날 샀다 이거예요 요 날 종가에 그래가서 이렇게 돌파까지 됐다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날 이날 그려드린 그림이에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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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드린 그림이고 요 날 위로 들어오면 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기로 이렇게 그대로 들어왔죠 이렇게 맞잖아요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요 날 사라 이거죠 무조건 종가입니다 종가 형님들한테 여기 들어왔으니까 사라 이런 거 아니고 종가예요 만약에 형님들이 딱 가격을 찍어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선으로만 드려요 선으로만 그리고 가격이 찍혀있겠죠 요 가격은 무조건 넣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은 그렇게 해서 사시면 돼요 제가 세워드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형님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겨드린 시나리오예요 제 시나리오니까 보고 형님들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는 겁니다 꼭 하시라고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들 마음에 드시면 하시라 이거죠 조금조금씩 빨리 스킵 스킵 할게요 어차피 여기죠 이거 바로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사고 1차로 사고 1차로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 1,500원이죠 1,500원에 제가 선을 거놨어요 1,500원 1,500원 거놨는데 여기 보시면 1,476원까지 왔죠 그러니까 1,500원 맞고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1,500원 이 구간 여기 보시죠 1,500원 그려 놓은 거 보시죠 이렇게 선을 걷을 때는 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도형이나 이걸 했을 때는 이 안에 은봉이 들어온 날 은봉이 들어온 날 종가에 은봉 종가에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2차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내려온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확히 정확히 1,476원을 찍었죠 그래서 1,500원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번호로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종목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로보틱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 강요 아니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셔도 됩니다 뭐 이거 필요하신 분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강요 아니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종목하고 있는 종목명 종목명을 보내주세요 은봉에서 사라 그래서 여기서 사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사라 종가 22,000원을 깨는 종가 은봉 나오는 날 사라 이건 이날이 사라는 얘기고요 혹시 이날 못 사시고 이렇게 올라온 경우에 못 사셨으면 여기라도 사라 하고 코멘트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도물파했겠죠 만약에 이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런 그림 보이시죠 더 상승한 모습이죠 지금 이 화면은 이 화면은 이 텔레그램 안에 아까 보였던 그래프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화면이고요 그게 후에 만진 거죠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 뭐 저보고 뭐 무당이네 뭐 뭐 얘기하시는데 무당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흐름 그 시나리오 안에 얘들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들어온 종목도 있고 안 들어온 종목도 있겠죠 시나리오 안에 들어왔을 때 좋은 찬스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고 매수를 해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기아 잡아라 요거는 기아죠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종목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었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유무가 가리지 않습니다 보급창고는 종목 유무를 가리지 않고 섹터의 유무를 가리지 않아요 섹터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뭐 초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초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메인으로 잡는 종목들이나 섹터는 매우 유망해야 돼요 유망하고 계속 발전이 있는 섹터라야 여기서 만약에 좀 주춤거리더라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주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단순히 어쨌든 돈의 흐름만 보고 단타를 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빠르면 뭐 하루 뭐 느리면 6개월 사이 단타를 치는 거라 요 부분은 이것과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목 유무 상관하지 않고 돈의 흐름만 보고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라 라고 종목을 하나 볼게요 자 이 종목은 뭡니까 한미사이언스 얘도 여기 샀죠 여기서 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추후에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죠 근데 어찌 됐든 여기 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남들은 이미 다 손절하고 나갔을 구간에 샀다는 거 그리고 이해는 여기서 해가지고 이걸 일비 발라먹고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형님들도 다 가능해요 제 영상 많이 보시다 보면 다 가능한데 그나마 형님들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면서 만들어내느냐는 형님들 몫이라 이거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어디서 말씀해 왔을까요 형님들이 좀 의아스럽잖아요 잡는 포인트가 형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보시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림 그려 놓은 건 뭐라고 여기 그림 들어오는 은봉에서 은봉에서 하시라고 종가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약에 선을 걸어놨어 선을 걸어놓고 이 선입니다 할 때는 이 선에서 선의 가격에서 하는 거고요 이날 이 선은 거놓은 가격이 아니라 이 선 아래 이 지점에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그 내용들도 다 확인하시고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형님들은 그렇죠 여기도 한번 드려 형님들이 양념을 원하신단 말이야 그럼 양념을 원하시면 여길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오셔서 양념을 받아가셔야지 그걸 보급 창고라고 부르거든요 형님들이 보급 창고에 들어오셔서 보급 종목들을 받으시고 그 보급 종목들로 갈증을 좀 해소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물론 여기 문자 하시고 이 번호로 문자 하시고 또 세밀한 업무이 궁금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보급 창고를 받는 것도 좋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형님들이 자산을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불리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대장주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장주들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드린 핵심이에요 형님들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자산을 불리시고 대장주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불리셔야 돼요 잡주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잡주 갖고는 이게 안 됩니다 한두 번 잘 먹는다고 해서 자산이 팡팡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대장주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크게 불려나가셔서 부자 되시고 부자 되시면 저도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덩달아 유명해지는 거고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섹터를 원하는 거지 형님들이 어디 가서 두여 터지고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내가 하소연 받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어찌됐든 이걸 가려면 좀 인내심도 있고 좀 견뎌야 되고 지금까지 형님들 방법하고 좀 틀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형님들이 고치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고치기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걸 보면서 나도 약간 어쨌든 약간 중독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소도 하시면서 해소도 하시면서 여기서 푸시고 어쨌든 길게 이걸 끌고 가서 이 돈이 목돈이 되는 경험을 한번 하시면 하시면 그 다음에 형님들 투자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대장주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리로 해가지고 문자를 주시고 오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해서 들어오시면 여기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을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SP 소프트였으면 SP 소프트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그림도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그림도 그쵸? 그 그림이 아까 보시면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게 13일날 그린거야? 13일날 지금 며칠이에요? 22일이잖아 22일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그려드리잖아요 제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보시라 여기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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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급 창고 보급 창고 종목들이에요 다 그래프랑 같이 올라가니까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오늘 알아본 종목은 형님들 뭐였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그래서 두상과 1,2등이다 그래서 형님들이 이 부분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자 먼저 가실 분을 모집하는 거예요 먼저 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레인보우냐 로보틱스냐 그쵸?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겁니까? 우리 레팅 한번 해보시죠 형님들 오늘도 건승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